양동마을 양동마을도 선선하네 매표 także 네 포항중 decorate 포항으로 이사 올 예정인데 그냥 이날 여기 몇 분 정도 걸려요? 정도 걸려요? 말이 좀 넓어요. 그래서 도시는 분마다 좀 틀리는데 한 시간 정도를 하시면 될 거에요. 안에 김치찌개 파는 곳이 있을까요? 배고픈데 못 받는다. 감사합니다. 이 마을이 예뻐. 뱀 나왔었다고? 길 가다가 뱀을 봤어. 양동 뱀? 실뱀처럼 조그만 뱀인데 그래도 깜짝 놀랐지. 여기 막 이런 것도 있어. 애들이 쓴 글. 한번 하나 볼까? 체육. 재미있는 체육. 숨이 차는 체육. 체육을 마치면 물을 먹는다. 땀이 뚝뚝. 또 물 한 모금. 또 뛰어나가고 싶다. 이 글 달리고 싶은 열정이 느껴지는데? 글씨 너무 좋습니다. 얘 글씨 나 초등학교 때처럼 쓰네. 예쁘다. 아 여기야. 나 여기 너무 좋았어. 마을 정경이 너무 예쁘다. 예쁘죠? 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뭐라고 뭐라고 돼 있잖아. 우리 왔다고 지금 까마귀가 깍깍깍깍. 당겨주고 있어 지금. 관광객도 있네.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려서 너무 좋은 거 같아. 이 전통 고텍의 스카이라이트라. 손뚜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손뚜껑으로 디자인 해줘야지. 까맣게 흐려주고. 여긴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줘야지. 그럼. 어울리게. 잘 만들어졌던. 이게 도전이 된 건가요? 아니면 새로 만든 걸까요? 웬 아이스크림? 여기 뭐 파는데. 조영들? 식혜,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파는 거다. 여기에서. 아 근데 영업을 안 하네?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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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아기자기하다. 초가지붕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좋죠. 기와는 있는 게 아니고 소가는 같이. 양반집, 서민집, 섞여 있는 그런 마을인가? 네. 여기도 초가지붕이잖아요. 아마 그랬을 거에요. 기아집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았던 집이니깐 맨드라미 추억의 꽃이야 오 맨드라미 오 맨드라미 되게 오래간만 해본다 이게 붓꽃인가? 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? 저 꽃도 많이 봤던 꽃인데 그러니까 시골에만, 시골에서 많이 봤던 추억의 꽃이라서 한옥이 이쁘다 한옥이 이쁘다 이쁘다 한옥 이 한옥을 만약에 줬어 여보 살 수 있을 거 같아요? 꽁짜요? 응 꽁짜요 줬어 지하철을 지나다녀? 안살아? 아니 여기 와서 글 쓸 때 별장처럼 조용히 이제 보슬보슬 비가 내리네 관가정이 뭘까? 관가! 관가니까 파출소 이런 거 아닐까 혹시? 아 저건가 보다 관가정이 저거야 확실히 크죠 그러니까 뭐 저게 아닐까? 뭐.. 사또 사또들이 있었던 이 마을을 다스렸던 다시 말리 나 이제 계속 관가에 갔다 오니까 어때? 공간에. 조선시대 공간. 아주 좋아요. 양반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... 위에서 내려다봤어요. 집이 좋았어. 집도 좋고 딱 꼭대기 층이 있잖아요. 뷰가 좋은 데서 살았네. 위에서 딱 아래층을 내려다보면서 어느 집에서 보관하나 다 보이게. 역시 권력과 돈은 비례하는 것 같아. 여기에는 200여종의 연꽃과 수련이 있대. 이게 200여종의 연꽃과 수련이 있대. 이게 200여종의 연꽃과 수련이 있대.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. 냥이야. 도망갔어. 말랐다. 되게 말랐어. 얘네 무슨 소리지? 새소리. 아니야. 개구리과. 개구리? 아 개구리과인데 얘네가 누구였지? 두꺼비. 두꺼비? 두꺼비가 이렇게 운다고? 아닌 것 같은데. 저게 무첨단 같은데. 이런데 집 있으면 되게 살만 하겠네. 집에 있어야 된다는. 지하철 없어도 돼. 그냥 별장이네. 별장이네. 여기 좀 봐요. 여기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분홍색과 되게 예쁘다. 나리꽃 좋은가 보다. 꼭 식물원 온 것 같아. 아 나 아까 들어왔던 내장에 반대네. 저기로 들어왔었거든. 그럼 온 거 맞네 오르몬이가. 무슨 열매일까? 성류인가? 무화과? 무화과 아닐 것 같아요. 내가 과일을 잘 몰라서. 너무 예쁘다. 한번 검색을 해보지 뭐 나중에. 동네 어르신께 여쭤봤는데 이 과일은 성류입니다. 시장에 파는 성류만 봐가지고 내가. 따져 있는 것만 봤지. 여기도 과일 나무 또 있어. 얘는 사과일 것 같아 왠지. 아니 꼭 돌베같이 생겼는데 배인가? 어르신 계실때 여쭤볼걸. 와 내려가는 길도 너무 예쁘네. 아 나 오늘 꽃 중에서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이 노동색이 너무 예쁜 구동이야. 어 이거 지금 주워가자. 누가 버렸구나. 우리를 위해서 버려줬나보다. 가이드북 득템. 광가장 가봤죠? 황당 가봤죠? 이런거는 안 가봤는데. 여기 송첨종택. 지금 가는게 송첨종택. 경주 손실 송종각. 송첨종택 이쪽이야. 여기. 해 떴으면 아주. 해 떴으면 어제와 같은 상황인데. 세근데 땀이 막 줄줄줄. 양동마을은 옛날 조선시대 부동산 투어야. 여기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. 저 이 집이 맘에 들어요. 요걸로 하시겠습니까? 네 이 집이 맘에 듭니다. 네 일단 뷰가 좋죠? 네 뷰도 좋고 일단 커요. 네 사모님 잘 고르셨어요. 저 여기 살겠습니다. 고택으로 내려갑시다. 외국인 관광객도 계시네. 이정표 중에 화장실이 제일 커. 제일 많이 유명한 곳인가봐. 여기는 송첨종택으로 갑니다. 이거 송첨고택은 꽤 큰 것 같아. 응. 올라가는 분은 이쪽을 것 같은데? 아닐 것 같은데요.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. 문이 있어. 위에. 그래요? 응. 난 거기일 것 같은데? 여기? 응. 가보자 그럼 일로. 왜냐면 여기가 다 언덕이잖아. 옛날에 마님들이야. 그 걸어서 안 올라갔잖아. 가마타고 올라갔지. 여기 맞으네요 여기가. 이 말이 많았죠. 뭐지? 이런땡 끝. 이거ーい. 한 자전거 타고 싶다 갑자기 내려가는 길에 내려간지 정차도 완만하고 적절하게 가겠다 아니 벌도 아니고 벌레가 이렇게 많아 하루살이 같은거지 하루살이 그리고 따라다녀 안 씻었어? 따라다녀 따라다녀 내가 너무 좋은가봐 하루를 살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거지 그러니까 따라다니는거지 벌레들도 인생을 아는구만 사람 볼 줄 압니다 벌레가 Seb 별도로 보인다 odynamic 감사합니다.